끊어진 인연! 그나저나 레전드 메카니멀 두 대가 합체하다니. 정말이지 엄청난 녀석이 나타났구나. 어, 어, 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싸웠던 그 어떤 상대보다 강했어. 파이어버드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미리네를 빼앗겼을 거야. 걱정 마. 우리에겐 친구들이 있으니까. 주위를 봐. 우리 곁엔 에바는 물론이고 이렇게 듬직한 메카니멀들이 있는걸. 천하, 정말 고마워. 우릴 이렇게 믿어줘서. 그리고 승기랑, 초코, 캔디, 라이, 아라, 사랑이도 있잖아. 거기다 마이트까지. 아, 이런. 깜빡했다. 여기에 마이트는 없는데. 이상한 말에서 정말 미안해. 천하. 에이, 싫다. 이런 느낌 정말 싫어. 가슴속에 뻥하고 구멍이 나버렸어. 그래, 결심했어. 지금 바로 그 멍텅구리 마이트 녀석을 다시 데려오는 거야. 뭐? 마이트를? 믿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좋아. 나도 협력하겠어, 프라이. 누가 됐든 소중한 친구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해. 노그마, 고맙다. 역시 블루랜드의 일원답다니까. 가자! 어디 갔지? 포레곤은? 아무데도 안 보여. 이른, 도망친 건가? 어떡하지? 포레곤을 뒤쫓으면 그 멍텅구리 녀석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 멍텅구리 녀석이란 게, 혹시 날 말하는 건가? 입이 거친 건 여전하네. 마이트! 너희에게서 에반과 미리네, 그리고 나의 피닉스를 빼앗아 여섯 대의 레전드 메카니머를 다 모은 다음, 이 세계를 칠흑같은 어둠으로 물들이고, 우리 블랙미러의 야망을 이루어낼 것이다. 마, 마이트, 너… 그러니, 너같이 약한 녀석한텐 볼 일 없어. 잠깐만! 내가 약하단 말이야? 너, 아무리 세뇌를 당했다지만, 말은 바로 해야지! 그래, 좋아. 내가 약한지 강한지 배틀로 직접 확인해보자고! 말 잘했어. 셋업, 메카! 이럴, 저 녀석들 왠지 더 강해진 것 같지 않아? 하하하하, 어떠냐? 이게 어둠의 힘이야. 웃기지마. 어둠의 힘 좋아하네. 남의 마음도 모르고 잘난 척하기는. 니가 사라진 뒤로, 찬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기나 해? 찬이뿐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서라도 지금 당장 널 데려가겠어! 그게 바로 친구인 내가 할 일이야! 하하하하!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화염을 뿜어라! 버닝 마우스! 맞춰봐라! 가라, 녹음아! 우리의 뜨거운 우정의 힘을 보여주는 거야! 우정의 힘 좋아하네! 웃기지마!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기적의 빛! 미락처에 오르라! 녹음아! 녹음아는 가져가겠어. 이게 우정의 힘이냐? 시시한걸. 이 정도 힘으로 우리 블랙미러를 이기려 들다니. 주제 파악 좀 아시지 그래. 언제까지 거기 숨어서 지켜볼 작정인 거죠? 훌륭했다. 예 친구를 그렇게까지 꺾어버릴 줄이야. 암! 그래야 명색이 어둠에 물든 자라 할 수 있지. 당연하죠! 전 블랙미러의 마이트니까요. 다음엔 반드시 레전드 메카니머를 손에 넣겠습니다. 기다려라, 나찬! 찰칵